목소리를 들려주세요. 음치, 음치인 것 같아요. 실력자세요. 하나, 둘, 셋. 음치. 실력자라면 나로 말할 것 같으면 중앙아시아 국민 아이돌. 음치라면 중원대 댄스동아리 교환학생 음치. 말하자면 내 꿈에는 남자. 지금 완전 아이돌 느낌이에요. 실력자세요. 실력자예요? 알아듣고. 젊은 세대의 문화를 바꾼. 현직 국회의원이 있다고 합니다. 국회의원이라고? 다른 나라 국회의원이 우리나라 너목보에 나온 게. 재미있으실 것 같다. 궁금하다. 그리고 국회의원인지 아닌지도 궁금하고요.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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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주 희망조 변하게 좋아 고기나가 떨리는 말 안 해 숨기지 못해 건방쳐 신경 안 써 나를 모르는 소리 그냥 내 멋대로 내 시대로 어디까지나 그냥 눈치않게 컴플렉스 나틱 슬랙셔 슈퍼클래식한 살로 난 다른 그림 아직까지 말골이 잡는다 나로만 알고 나로만 알고 가면 다시 가만히 나와 말하자면 네 꿈이 있는 남자 자신 있으면 날 따라해도 돼 뒤따라와 Follow me Yes I am 널 널 붙잡고 Yes I am Follow me Yes I am 널 알 것 같으면 Yes I am 풀이 뚱뚱해 네 말보다 내 얼굴이 좋아 너만의 성 스페셜 대 나도 말하고 나도 같으면 나도 같으면 맨들인가 보다 나도 말하고 나도 같으면 나도 같으면 예스, 아, 예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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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주 고맙죠 실력자였습니다 거짓말 대박 팬클럽이 있었어요 팬들이 왔나봐 팬들이 왔나봐 우리는 카자흐스탄에서 온 나인티원입니다 격정적인 거 저희가 한번 물어봐야죠 두께요 두께요리 정말 계신지 두께요리 누구야? 지포탓 신발 아니, 이거 레게르 뭐 아, 잡아 레게르 화격전이다 팬들이 투표해서 진짜 오늘이 팀을 만들었어 대통령 문화 대통령 다우스는 다스마 다우스 다우스는 다가인다 간거 같네요 진짜 멋진 일이다 멋있다 멋진 일 너무 대단한 분과 함께해서 저희가 이렇게 같은 무대를 서야 될지 모르겠어요 너무 너무 영광이고 그리고 가사가 다 한국어인데 다 너무 잘 외워서 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중앙아시아 가겠네요 진짜 국민 아이돌에 만남이잖아요 중앙아시아에서 뵙겠어요 ən 왜요 넌 부끄러워 다annon 남승 감사합니다.